안녕하세요 독일 노아맘입니다 판데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내려졌던 지역 봉쇄령과 사회적 제한이 이제 독일은 거의 완화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축구의 목숨 거는 독일 축구 얘기와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소도시 5800명의 인구밖에 없는 이 소도시에 4년에 한 번씩 걸리는 태극계에 대한 사연 2018년 월드컵 축구에서 독일과 사강전을 앞두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레겐스부르크의 지역방송에서 저에게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축구 관람 문화와 배달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 제가 치맥을 추천했어요 그 영상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극기가 4년마다 한 번씩 바람에 펄럭이는 사연을 얘기할게요 2002년 한일공동전 월드컵 축구 때 저만큼이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우리 남편 고의 접어놓은 태극기를 꺼내서 그 봉에다가 태극기를 잘 만든 다음에 길거리 가로등에 달아났어요 그 태극기가 월드컵 기간 내내 펄럭이었는데 워낙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크락션 눌러 대고 지내 독일 국기 흔들고 참으로 즐거운 체험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때마침 이 시기에 맞춰서 저한테 왔던 우리 친정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제꺼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잔뜩 들고 와서 그 티셔츠를 입고 그 시내를 종회무진하고 그런데다가 완전히 조그만 이름도 모르는 소도시에 그 옷을 입고 갔다가 동네 꼬마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옷 좀 벗어주면 안되겠냐 그런 해프닝도 있었답니다 그 역사적인 체험 이후에 우리 남편 동기부여를 받아서 매해 4년마다 태극기를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2018년 월드컵 축구대회 아 한국이 독일과 한 조가 되었다고 발표가 났을 때 아 저는 아 이제 좀 죽었구나 그리고 제 아들도 엄마 한국 좀 어렵겠는데 하고 놀려댔었어요 우리 한국이 역전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독일과 한국이 한 조가 되었던 것은 너무너무 보는 재미를 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같이 이중문화 가족들은 더욱더 재미를 야기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역전에서 승리했을 때 저희 아들 남편은 물론 여기 동네에 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축구단형들이 너무너무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고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크락션 눌러대고 소리 지르고 잘해냈다 손 흔들고 꼭 제가 축구 뛴 것 같았다니까요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었는지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그런 계기였답니다 그럼 치맥 만드는 영상 보겠습니다 그럼 치맥 만드는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attraction 뭐하는 영상 보겠습니다 치임핑 치임핑 치임핑핑은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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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임핑핑핑핑핑핑팀 인터뷷 한국인들은 보통 공연을 할 수 있는지요. 그리고 한국인들은 보통 공연을 할 수 있는지요. 그리고 치킨, 핸드폰, 조금의 쇼핑블를, 그리고 잎아버스와 잎아버스. 네, 그럼 물을 통해. 제가 또 한참을 할 수 있는지요. 네, 네. 그리고 다잎아버스에 넣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프리미엄. 정말 맛있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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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네? 네? 우리는 스트로든 Schnaps을 불리는 것입니다. 예전에 물에 1,5도 빼빼빼로 1,5도 정도 소요되어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에 한국의 요즘은 우리의 많은 것들도 소요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전국은 전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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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을 입력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?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? 한국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? 2-0? 아니요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긍정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은 축구 얘기를 준비했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청소년축구클럽에서 축구선수로 뛰고 있는 저희 아들 노아 얘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갖고 만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